얌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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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된 메밀과 보리를 같이 먹으면서 오늘 사온 고기김치와 총각김치를 먹으면 이것보다 더 행복은 없습니다 짠 아까 꽁꽁 얼었던 메밀과 보리를 해동을 했어요 해동을 하고 요구하고 매운탕인지 뭔지 잡탕인지 도가니탕인지 대구탕인지 몰라 이런걸 난 좋아해요 다 넣어서 그래서 우리 딸들이 옛날에는 내가 혼자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하면 마미 can you not mix all of those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냥 애들이 영국 애들은 주로 그냥 따로따로 그 맛을 알면서 먹거든요 근데 나도 그렇게 먹었는데 젊었을 때 지금은 막 비비고 막 이렇게 섞고 이런걸 좋아하더라구요 향수인가 봐 향수